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래간만에 우리 프리티님들을 뵙게 됐네요. 오래간만에 봐서 제가 이렇게 또 얼굴 공개를 하고요. 그동안에는 좀 집안에 일도 있었고 좀 게으르기도 하고 해서 영상을 못 올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혜림다육농원 나들이 왔어요.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네, 그러면 지금부터 혜림다육농원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씽! 혜림다육농원에 오래간만에 놀러왔습니다. 더욱더 예뻐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이요. 이렇게 예쁜 영상도 보여드리겠지만요. 농장주님께서, 농장사장님께서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오늘 좀 특별 할인 세트를 마련을 하셨다고 해요. 할인 세트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세트로 구성된 특별 할인 세트. 어우, 너무너무 예뻐요. 네, 이거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대 1세트. 12개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6만 5천 원이고요. 요렇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 1세트가 네, 트윈베리 트윈베리 요거 하나고요. 그리고 밥그림 요거는 이제 창인 것 같아요. 요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혜림 농원 다육 전화번호는 010-9268-2869 010-99-03-2869 주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군 남삼현 통삼로 95번지 네, 요렇게 이제 찾아오시거나 전화문의 주시면 되고요. 요거 마커스 네, 요거는 이름이 네, 리틀 뷰티 요거는 방울복랑 네, 요거는 홍민 홍민이고, 이건 러우 네, 요거는 우주목 네, 요거는 썸버스트 철학 네, 요거는 미니엄자 요거는 둥근 빛이 풀이 돼 네, 제가 혜림도 다육 농원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요. 정말 예쁘게 잘 키우세요. 그래서 요렇게 12개 한 세트 네, 65,000원이라고 하면은 어우, 진짜 가격이 싼 거예요. 가 2세트 네, 요거는 루비 틴트 아, 루비 틴트 이쁘네요. 네, 요거는 밥그림 요것도 밥그림 창이에요. 창도 굉장히 비싸죠, 요즘에 네, 요거는 아리엘 요것도 12개 한 세트예요. 네, 요거는 바닐라비스 아니, 홍룡이네요. 홍룡 홍룡 네, 요거 그리고 우주목 우주목이고요. 막 금이 막 섞인 것 같아요. 우주목 그 다음에 요거는 이름이 없네요. 바닐라비스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 방울붕랑 북랑, 러우 예, 마커스 그 다음에 이게 둥근 비치 프리데 예, 미니 염자 썸버스트 철화 예, 요렇게 거의 가 1세트와 가 2세트가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 종류가 조금 달라졌죠. 예, 요것도 가 2세트가 6만 5천원 택배비 포함 6만 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네, 잘 보셨죠? 가 2세트 문의하실 분은 혜린농원 다육 010-9268-2869 010-9503-286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삼현 통삼록 95번지 네, 요렇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가 3세트 12개 6만 5천원 택배비 포함 이거 가 3세트예요. 거의 종류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한두 개가 달라요. 네, 원하시는 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셔서 아니면 전화문의 주시면 되고요. 네, 요거는 루비 틴트 루비 틴트 너무 예쁩니다. 네, 요거는 밥그림 창밥그림 아, 창도 요즘에 엄청 비싼데 네, 이렇게 세트에 속해 있네요. 로라 요거는 짚시, 짚시 그 다음에 요거는 마커스 네, 이거 둥근빛이 후리데 이것도 굉장히 비싸죠. 둥근빛이 후리데 네, 요거 봉랑이 방울봉랑 러우 네, 그 다음에 요거 홍룡 홍룡 홍룡, 홍룡이고요. 네, 요거는 음 을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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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려심입니다. 을려심 세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미니 염자 네, 요거는 썸버스트 철화 이렇게 썸버스트 철화는 거의 들어가 있네요. 미니 염자도 네, 이렇게 등군빛이 후리데도 이렇게 이, 이거 가삼 세트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가, 아, 퍼 세트예요. 열두 개 65,000원 이것도 요거는 치아와 앤시스 하나 밥그림 하나 둘 네, 핑크루비 셋 요거는 뭐죠 퍼플 틴트 네, 요거는 마커스 요거는 방울복랑 둥근빛이 후리덱 러우 썸버스트 철화 네, 요거는 석연하구요. 미니 염자 네, 요거는 클라우쿰 클라우 쿰이네요. 클라우쿰 이렇게 해서 또 가, 허 세트 열두 개 65,000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가, 파이브 세트 열두 개 65,000원 택배비 포함 밥그림 요거는 요거는 로치 한 세트 어, 로치 너무 예쁘네요. 밥그림 블러더 마리아 블러더 마리아 이거는 마커스 네, 둥근 빛이 프리덱 핑크루비 요거는 러우 러우입니다. 요거는 블루엘프 아, 블루엘프 튼신하네요. 네, 방울복랑 그 다음에 썸버스트 철학 요거는 미니 염자 요거는 네, 홍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 어, 파이브까지 음, 그 다음에 이제 가식스 혜의림 농원 여기 네, 주소와 전화번호 나오고요. 로라 밥그림 네, 이거는 그리머 마리아 네, 마커스 홀덴시스 이거는 월민 네, 미니 염자 둥근 빛이 프리덱 방울복랑 음, 미니벨 금이네요. 이렇게 해서 가식스까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갓세븐 세트요. 네, 요거는 치아와 앤시스 밥그림 네, 트윈베리 이렇게 세개 이렇게 열두개 중에서 요렇게 뒤에 네, 석연아 미니 염자 네, 요거는 홍민 네, 방울복랑 러우 우즈모 다 이쁜 아이들만 섞여있네요. 비치프리데 마커스 비치프리데 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치아와 앤시스 밥그림 네, 트윈베리 요렇게 가세븐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가에잇 열두개 한세트 65,000원 네, 뒤에부터 보시면 베이비핑거 미니 염자 롤리폴리 아, 롤리폴리도 너무 예쁘네요. 네, 방울복랑 요거는 마커스 마커스 입니다. 그 다음에 러우 이거는 아메치스 네, 아메치스 복숭아미인 도미인이죠. 아우, 색감이 너무 예뻐요. 집시 네, 그리머 밥그림 요거는 올리카테 카바나 네, 이렇게 열두개 한세트 65,000원이고 가에잇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인 열두개 요거는 둥근비치프리데 엄청 크네요. 그 다음에 미니 염자 네, 요거는 콩미인 콩미인이에요. 그 다음에 러우 마커스 방울복랑 복숭아미인 네, 요거는 화이트 스노우 핑크로비 아리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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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그림 바나나민 예 그래서 가 나인 열두개 65,000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가 10 마지막으로 가 10 가 10 알바 뷰티 밥그림 예 오비리데 요렇게 세가지에다가 핑클로비 네, 요거는 고라공주 노마 네, 요거는 마커스 러우 예 크라우컵 크라우컵 크라우컵이요. 크라우컵입니다. 이거는 비치프리데 이거는 미니 염자 레다솔화 레다솔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두개 요것도 한 세트예요. 그래서 어 가 세트로 열 세트가 있는데요. 거의 뭐 거의 이제 비슷한 아이들 구성이 되있는데 한두개가 조금씩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파악하시구요. 가 세트 열개 세트중에 맘에 드시는거 고르셔가지고 전화하시면은 음 이렇게 세트로 구성된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화하시면 이게 이렇게 농장 음 사장님께서 네,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겁니다. 네, 가 세트 열개로 오늘은 마치구요. 다음번에는 다음 영상에는 나 세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구요. 다음 시간에 또 나 세트로 다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